Q. 업무, 1stsz 결심쇼 안녕하세요. 온라운드 베이스볼 투스코치 신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운드 베이스볼 투스코치 최우혁입니다. 강建용 투하 성툼입니다. 오늘은 홍케이 선생님의 투구입니다. 12년 이상이 두여 가지고 계신데 5번 V. 5번 V. 지금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하나의 팀을 드리자면 팔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내리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다 아프겠지만 재활용이 안되신 분들은 팔을 내리면 통증을 해주세요. 오늘 로바피차 칼쪽으로 한번 트위에 오신 분들은 롬포인트에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버쥬스는 발을 이렇게 안으로 크게 돌립니다. 크게 돌리면 이렇게 크게 돌리면 온몸이 주우가 나가면 이게 꿈 떨어져서 끌려가 하체가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몸이 크게 돌아버리니까 앞으로 몸은 나가도 파는 주의입니다. 일단 오버쥬스는 일자로 올린 다음에 골반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무릎이 들어가서 낙기 쫙 떨려다녀요. 네. 돌려주세요. 뒷다리를 펼는게 아니고 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습니다. 오케이. 동신대에 멈추다. 이런식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십일자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십일자로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이 오른쪽 다리가 끄리면서 이 오른쪽 다리가 끄리면서 이 오른쪽 다리가 끄리면서 이 오른쪽 다리가 힐링으로 밀어서 작아주는 거예요. 마운드로 밀어서 작아주는 거예요. 마운드로 밀어서 작아주는 거예요. 이게 마운드가 있다. 그 판이 있다. 이렇게 하고 힙. 현재 당선. 이 오른쪽 다리가 이제 그렇지. 불어지네요. 사실 한 번 힘을 그냥 들어갈게요. 어깨 나갈 때 왼팔이랑 오른쪽, 오른팔이랑 편하게 나가야 돼요. 천천히 어깨에 힘 빼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빠져야 돼요. 나갈 때 힘이 빠져요. 무척 더. 그래서 마음속으로 킥한 다음에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여기서만 힘 준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킥! 멈춰요. 나가세요.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호기전 힘 준다. 회전이 이렇게 옆으로 마시고, 안쪽으로. 뒤로 마시고, 입 안으로 나가고. 그렇지. 팔은 내리면, 앞으로 쏟아져. 팔은 어깨 라인에 있는 게 좋아요. 거기서, 거기서, 밑에 말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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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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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이 이분도만 잘 생각해 주세요. 스킵하시잖아요? 했으면 멈췄다가, 다리. 이게 나가면서 이게, 들어와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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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les이너 пров loaded. 이게 OverallES이 약간, 대기 등의 대폭사이rankба을 해야 되는 봄? 저에게 나와요. 일단 밀집췄다가 나가 damaged. 그럼 뒷발을 차줍니다. 뒷발이 끌려나가면 안돼요. 뒷발을 차줘야 해요. 오늘은 제가 상체는 일부러 야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안 잡았어요. 근데 하체는 어느정도 하신 분들은 하체가 제일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스로링은 어느정도 힘으로 하시겠습니까? 하체가 제일 중요해요. 하체가 킥을 한 다음에 꾹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끄는 분이 공 끝이 아니에요. 공은 킥 한 다음에 엉덩이가 앉으면서 골반이 나가고 구부렸다가 이걸 피면서 사용해요. 이 탄력으로 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 숙지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